안녕하세요 인라인 독학의 황쌤입니다. 30분을 잠깐 탔는데 땀이 막 비우듯이 오네요. 이게 운동효과가 역시 인라인은 상당한 것 같습니다. 집에 가서 몸무게를 달아보면 알겠지만 한 2kg 정도는 빠진 것 같아요. 근래대로 좀 열심히 타니까 운동도 되고 좋네요. 재미도 있고. 안 되는 건 계속 안 되지만 하다 보면 되겠죠. 그렇게 즐기면서 스스로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즐기는 게 인라인의 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... ... 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